네, 안녕하십니까. 인명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 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로봇줄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때도 김용환 매니저가 이제 생쇼에서 로봇줄을 갖고 나올 때마다 성공 확률이 거의 99%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로봇주들을 공략했던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정말 10개 중에 1개 정도를 제외하고 다 수익을 냈던 부분들이었는데 어제도 이제 SBB테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 종목이 말 그대로 초급등을 했죠. 어제 오후장에 갈수록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수익신을 했는데 이렇듯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뷰 자체를 제가 계속 8월 초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뷰도 제가 거의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직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룸이 좀 더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급락이 나온 이후에 8월 초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지금 약간 피로도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을 살짝 기우고 있는 바로 이 박스권 장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지수플레이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관련된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좀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이제 내일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건데 폭이 얼마 정도 할 것이냐 과연 빅컷을 할 것이냐 0.5%를 인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것이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3월 달 2월 달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을 하고 그 전까지 시장은 굉장히 좀 우산이 나올 거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책에 쓴 내용들도 그대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 11월 정도까지의 그 기간 동안까지는 시장은 큰 폭의 어떤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 파동의 어떤 하락이지 그것이 어떠한 하단을 다 깨고 내려가는 하락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눌림을 사야 된다는 관점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수익률 게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좀 따라가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그냥 차트 보면서 바로 할게요. 오늘 두 개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차트 보시죠. GS 글로벌 한번 볼게요.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제 종목들은 딱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절가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급등세가 나옵니다. 오늘 19% 상승 나와주면서 가볍게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때 요날 이제 은봉이 나오고 내려왔는데 이제 요 시가 라인 때서부터 바로 그냥 밀고 내려왔던 은봉.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캔들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제 양봉으로 일단은 이 은봉짜리를 한번 건드려놨죠.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요일 안으로 급등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본적으로 목표가 달성이 됐고 2차 목표가가 4,400원이거든요. 충분히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 주 안으로 혹은 다음 주 안으로는 직종을 좀 넘기는 흥미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 끝난 거라고 좀 보기 힘들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죠. SBB테크. 자, 어제.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로봇주들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만큼 제가 연초에 책을 집필한 그 책에서도 로봇주를 정말 심도 있게 달아주면서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들과 관심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이 생쇼에서 로봇주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그다른 우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나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타의 추정 불화할 만큼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어제 이 SBB테크를 말씀드리고 나서 장중 2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그 이상 드라이버가 걸리면서 일단 목표가 달성이 됐고 오늘 잠깐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삼성 보픽 관련된 어떤 이슈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오늘은 이제 경고를 먹기 우려감들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SBB테크가 쉬어가는 부분들에서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종목들 우리가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9월 초에 있을 삼성 보픽 관련된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종목 SPB테크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일단 9월 초에 있을 삼성의 로봇 관련된 보픽 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굉장히 전기차 관련된 것도 안 좋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9월 달은 FOMC에서의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삼성에서의 웨어러블 로봇 보픽 출시에 관련해가지고 9월 달은 아마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바닷부터 지금 터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SBB테크 같은 종목들도 사자마자 급등세가 나왔던 것처럼 이 관련주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SBB테크 후속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이제 보필세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가 6,150원이고요. 이레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코드번호 264-850이네요. 264-850 이레시스라는 종목을 현지값 공략을 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SBB테크하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시청자분들. 역배열 구간대를 완벽하게 던져버리는데 이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세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입니다. 어제 SBB테크도 바닷건의 거래량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고 그것이 플러스로 모멘텀을 받게 되면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의 어떠한 이레시스 또한 역시나 V자 반응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지금 급등 드라이버가 나올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보핏 출시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바닥부터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사실 예전 같으면 제가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삼위테일시키기 같은 이런 종목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보핏에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그 부품을 공급하는 감속기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하는 기업들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가 SBB테크고 두 번째가 이레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레시스가 SBB테크의 후속주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삼성이 어제 나왔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뉴스를 또 다른 뉴스를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금을 91조원에서 100조원을 늘렸고요. 대형 빅딜을 겨냥한 실탄을 확보했다. 이 대형 빅딜이라는 것은 대형 M&A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향후에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서 AI와 로봇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9월 달에 보피 출시 이후부터 아마 본격적인 그런 어떠한 투자와 또 이제 M&A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합동 로봇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삶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상황화가 빨리 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사업팀을 개편을 했는데 차세대 지능형 로봇 개발에 나선다 해가지고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 테스트포스 팀을 꾸려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보피슬 출시와 함께 후속 관련된 웨어러블 로봇들도 지금 출시를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과 연관성 그동안 삼성이 로봇을 한다고 하면 올라갔던 기업들이 급등이 드라이버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BB테크, 이렌시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따라서 이렌시스가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어떤 이슈들과 함께 SBB테크와 함께 두 기업이 있는데 SBB테크, 이렌시스, 이렌시스가 이원화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속기 부분 쪽에서는 가장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질문 한번 받아보고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이제 삼성의 그 로봇 보핏 로봇이 언제쯤 출시가 또 될 예정인지 곧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9월 초에 나온다고 하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발표됐을 때는 3분기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정확한 시기가 나왔죠. 9월 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월 10일 안쪽으로 이제 스케줄이 잡힐 거기 때문에 항상 테마라는 것은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일정이라는 부분들 잡혀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바닥부터 증가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로봇 관련 종목들 다시금 우리가 또 봐야 된다. 그리고 또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까지 본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주들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뭐 주가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졌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쭉 역별로 밀고 나갔는데 추세선 라인대를 쭉 그어보게 되면 완벽하게 이 하단 채널 라인대를 벗어 던지는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저항대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저항인 121선 라인대만 돌파시켜준다고 한다면 9월 달 한 달에 월봉 자리는 한번 양봉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6,950원을 1차 목표가 잡아보고요. 2차 목표가는 8,100원 손절가는 4,800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